온라인 Academy 그래서 샌드박스의 선택은 일단 스트레쉬로 보입니다. 고릴라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양파리 선택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왔다 갔다. 인내심은 한 칸 지금 블루고랜 화당에 지켜지는 리셋 싸움을 걸었는데 boundaries 아, 안비들이 제대로 적중했죠? 저게 변수인 거예요. 다른 챔피언은 할 수 없는데 카르마만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뇌메달 쪽에 팍 하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결국 2점별 빠졌습니다 온플립과 고릴라에 1세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와... 90.9% 이건 무슨 말입니까? 529경기를 치면서 르블랑을 22경기를 쳤는데 그렇죠, NGK 토탈 아, 대단하네요 엄청난 수치죠? 가보나 싶었는데 압박만 넣는 쪽으로 무빙을 친다 그걸 통해 상대가 사리게 되었고 딜과는 이득을 보게 되네요 어? 이게 에포트랑 정화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 안 죽는다 이건데요? 더군다나 네 지금 샌드박스에 바텀 디오는 힐이 없어요 네 아쉬우거든요?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울라프는 전멸을 써야 하나요? 울라프 6렙이라 좀 버텨보다 신드라가 6레벨이라 사실 정글러가 제일 무서워하는게 6렙 신드라에요 맞아요 제와드에 안걸리는 저 와드가 참 절묘하네요 아, 이게 리신이 아, 이거 아, 이거도 못 먹나요 자신감도 안 붙어요 성장이 덜 돼서 울라프 용사하거든요? 네 용사가 아니라 마을사람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못 다가갑니다 휴싱이 어디서 활약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이템 선택이 됐는데 와 리신이 뭐 시선에다가 그냥 내립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프네요 군브레 타에서는 너무 아픈데요 도끼가 그리고 도브 저거 잘 못 나가서 큰일나요 오오 도브가 몰렸습니다 도브 뭐하나 빠지면 이거 아예 갇히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rico진gan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어어어어어!!! 이거 점화 드레곤요! 점화 쓰고 다음은 외국 그런데 드레곤 직전에 스펠이 뺀거라 시원이 또 하나 빼낸거죠 일단은 기원이 써진 상황에서 칸나가 좀 더 추경을 합니다 강펀치가 들어갔고요 랜턴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데미 장식이 지금 온거 같은데 포지션이 불안합니다 센바 적군 와유를 밀었는데 용암다 적절은 빌켰구요 테빈 상체 뜯어버립니다 아니 올랐고 페이커가 스웨입니다 페이커가 뒤를 한번 벌어봅니다 이즈리얼과 르블랑이 추격전 무빙 이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테리 테리가 난다 더블케 여기서 뭔가 멋진 CC 10개 뭐가 한번 나오나요 근데 정말 저희도 뭐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는 뭐가 딱 뛰는게 없어요 뭘해도 상대가 다 받아 넘길거같은 아이템 세팅과 성장 상황이거든요 그게 나와야되는데 구원 말하던데요 구원이 썼어요 전선 뒤로 물려야되면 이거 구도 진영이 갈렸죠 그리고 아 이러면 용까지 안해져 다시한번 내려갑니다 T1이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사이드 얼굴 많이 내민것도 아닌데 순간이동 그리고 상대도 와인드 스테이든게 빨리 그리고 르블랑 저런 플레이에 내 손도 막 손을 굶지 않습니다 르블랑을 잡아채기가 좀 어려운 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때 전멸을 막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반응을 못하는데 누군가를 잡을 수 있나요 끌고 와도 거리를 두명금하는 것을 테르메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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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택이 될거야 이거 아 급해요 저거 도기판 나온다고 구원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좋은거 아니거든요 방법 제식을 못할 정도로 많이 그냥 이대로 따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퍼펙트라도 막아야죠 아 저게 찬양말로 들어왔죠 진짜 말씀하신대로 1킬이라도 좀 내고싶을거 같은데 이대로 내어둔스테라 1킬이라도 되나요 아 넥스없습니다 파악이 됩니다 지지 퍼펙트 야 리즌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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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 트레쉬 노플 자 퍼펙트 퍼펙트 게임하자 퍼펙트 퍼펙트인 퍼펙트 퍼펙트 게임이거든요 뭐 딜적인 측면이나 이런것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던 장면이었고요 아니면 탈익 네 네 어제 그 대기록은 깨졌습니다만 여전히 그 꽤 그럴싸한 게임이 나올거 같은데 T1이 어떻게 대처할지 탈익이 라인전이 막강한 챔피언은 아니다보니까 네 뭐라도 좀 빼놓고 싶은거 같은데요 땡겼어요 닷줄은 좋아했는데 탈익이 됐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버블 고릴라 고릴라 아주 편안하게 끌었죠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몰린 대신에 전령쪽은 이거 데미장식 아는대요? 굉장히 버티고 있긴한데 아즈르가 혹시 먹나요? 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버티다가 오오오! 기원까지? 기원까지? 근데 이게 글쎄요? 아즈르한테 주는데요? 네 이게 시간을 벌긴 했는데 네 어 유의미하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겠네요 11데스 굉장히 의미 있는 자! 여기인데요! 전멸 없는 소라카거든요 이게 그래도 포탑을 끼고 한 번 버틸 수가 있네요 위치 바꿔서 딜드하고 아지를 날아오면 어차피 죽는거라 이렇게 똑같이 페이커이게 아아 다시 한 번 아지를 킬 자 그래서 미드 근데 이게 어? 어? 이걸 당겨자구요? 어? 아아악! 에코가 나와있는데 아 이거 그리고 이게 사인이 어긋난거 아닌가요? 에코가 바텀을 밀리고 있었는데 황태전 코스! 기창 지금 무효화됐죠? 아 이거 큰 미스네요 어? 어? 살아 나가긴 하는데 수능이 많구요 드래곤도 그러면 2차까지 한 번 박치기 2차 박치기 한 번만 했고 좀 좋다 어? 그런데 싸움있는데요? 자르바 자르바 그리고 부적 받으면 어? 지금 왜? 그리고 카이타가 카이타가 데미장치 일어나! 어후! 에코투는 구원 떨어지기 대로 에코투 탈출 카이타가 자리받고 장포인트로 이거 탈이 부적 타이밍이 고릴라도 끝났습니다 아! 티원! 이것이 한타의 티원! 정말 아 이거 진짜 황홀에 너무 기울었는데요? 아 황홀한 강태로 약간 멈췄습니다 온플리트 이쪽 탈출했어요 스페터! 아! 아! 잡았어요 그리고 아랫쪽에서 오네요 아! 이 타이밍이 지금 우와 아! 또? 그래서 이걸 쫓아와서 어떻게든 잡아내러와! 아! 고릴라의 잔돌 잡아내기는데 그게 대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 페이커의 아름다운 트리프트 배지름 변수 차단이에요 저것도 탈의과 시너지도 의미있구요 반대 힐량도 늘리고 본인이 안죽으면 변수 없다! 카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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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마무리가 안되구요 생존입니다 그래서 뭐 샘박이 다 빼놓긴 했는데 이제 티원이 도망가버려요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다시 싸우자 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예 어 아직은 어 뛰었는데 뛰었는데 황제주가 밀려고요 어! 예! 잡았어요 잡았으면 그러면 텐이가 그러니까 한명 잡아도 이 다음으로 타나요 그게 문제죠 아 여기는 왜 이리 인재가 많아 인재의 도장 오! 안벽같아! 카이사 나오고 전작의 지배자 그냥 무적 직전에 터트린거 같긴 한데 상관이 없습니다 인재가 터져나가거든요 엑서스가 파괴됩니다 체제 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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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번에 부는게 걷여줄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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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굶겼어 굶겼어 이겨 이겨 나 죽었고 나 죽었고 한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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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라인 암라인 이겼다 이겼다 이겨 이겨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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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들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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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 도궁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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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GG 아 행복하다 몸 행복하다 진짜 택을 택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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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 타워